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구TV가 10월 한 달간 진행하는 미디어선교 천사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들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구TV가 10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선교를 위한 천사 후원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TV 미디어선교 천사 후원은 10월 이후에도 언제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구TV 사업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오현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구TV가 창사 최초로 기획한 미디어선교 기금 마련 특별 후원 방송 낮은 곳으로 이마소서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별 후원 방송에 많은 성도들의 격려와 후원의 손길이 답지했습니다. 특별 후원 방송에 이어 10월 한 달간 진행된 미디어선교 천사 후원에도 전국 곳곳에서 동참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 방송 선교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말 참된 복음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방송으로서 우리 구TV가 정말 그 본질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 한국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구TV 미디어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천사 후원의 달인 10월 이후에도 ARS와 온라인을 통해 참여가 가능합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